예를 들면 개콘이 시청률이 0.1%를 찍고 폐지 직전이다. 그럴 때면 초선, 막 들어온 사람을 메인으로 내세워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주변에 어떤 탄탄한 주변에 보좌진이나 어떤 인물들이 있다면 상관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김웅은한테 제가 있어요. 아, 진짜? 아, 진짜 있어. 잠깐만, 그러면 국민의힘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가끔 제가 김웅은 페이스북 글에 댓글을 상상 남기잖아요. 그런 정도의 지원을 한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또 김웅 의원이랑 친분이 좀 있는 거죠? 아, 그럼요. 지금 방금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 뭐야, 지금. 아, 진짜? 아, 전화번호가... 지금 김웅 의원이랑 전화 통화 가능한 거예요? 진짜? 아니, 간혹 하지. 뭐, 뭐, 이게 어렵다고. 멋있다. 멋있스,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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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여기 내 친구가 김웅이라는 친구도 있어. 근데 검사 김웅을 해야지. 네, 한번, 네. 스피커폰. 아, 참, 안 받으면 어떡하지? 네. 어? 우와, 김웅 의원님.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 중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저희 방송 시청률 떡상 시키려고 전화드렸는데 혹시 당대표 지금 때문에 여기저기 공격을 많이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 거기에 대해서 한말 참. 우리 참, 최고기랑 같이 있는데 최고 개그맨 아시죠? 500대 1 뚜렁 개그맨. 아, 아니죠. 저는 최고TV에 아주 옛날에 국자 들고 나올 때부터 엄청난 관객이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최국입니다. 어우, 진짜 영광입니다. 아, 김웅 의원님. 아, 지지합니다. 아, 진짜 강대표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 뭐, 저기, 뭐, 저도, 저도, 저도 좀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진짜 영광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최고급님이 뭐라고 했냐면 김웅 의원 아직 못 믿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루야님. 아,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고. 구독 취소하셔도 되고요. 아, 예, 예. 아니에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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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잘 보고 있고 그 옛날에 진짜 그, 그, mbc에서 금요일차장인가? 그때 있었죠. 그때 진짜 엄청 재밌었는데 mbc 파업하면서 갑자기 이제 종료가 됐었을 거예요. 아, 네네. 이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 그때 아쉬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의원님, 역시. 하여튼 지금 저기 좀 지지율이 조금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빨리 만회해서 잘되게 되고 어저께 홍준표 의원하고 그 설전은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나는 좋아, 나는 매화가 된다. 너는 좋아나 해라. 이거 정말 멋집니다. 아니, 제가 저기 이렇게 버릇 없는 게 다 우리 홍준표 선배님한테 배워서 그랬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아유, 유머도 죽이네요. 하여튼 저,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다음에 거기, 시사유랑 시청자분이세요. 아, 저 시사유랑 시청자분들한테 지지한 말씀, 지지호소한 말씀. 네, 뭐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사실 우리 당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 같은 친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옛날로는 돌아갈 수 없으니까 진짜 변해야 합니다. 변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기 때문에 변화를 지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사유랑은 지금 4천 명 넘게 보고 있거든요. 아마 충분히 이제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네. 네. 와, 나 전화 아닌가 해서 된 거 처음이야. 아니, 난 진짜 절대 안 받을 줄 알고 전화하라고 한 건데 받으셨는데.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그리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그렇지, 짠 것도 아닌데. 이천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제가. 나 당대표 친구야, 당대표 친구. 중요한 건 저희가 변수가 좀 생겼습니다. 왜, 왜, 왜. 챔팅창이 지금 좀 술렁술렁거리고. 왜냐면 다 모든 시청자가 다 같은 뜻은 아닐 거 아니야. 아, 그런가? 네. 아, 모르겠어요. 아, 저는. 아, 저 방금 김웅 검사잖아요. 김웅 검사로서 저는. 아, 아주 반가웠습니다. 어쨌든. 채권님도 폐색의 전환이 빠르네. 갑자기 지지를 한다고 하니까요. 아, 진짜. 어떤 소신 이런 거 없습니까? 뭐 보수. 아니, 아니, 저는. 아니, 왜냐하면. 아니,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네 분 다 지지해요. 국민의힘의 네 분을 다 지지하고. 정말 그 어떤 분열 없이. 아, 그럼요. 분열 없이. 정말 좋은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고. 아니, 그 김웅 의원이 지금은 뭐 여론조사 4위지만. 이렇게 예를 들면 좀 웃기긴 한데. 검찰총장. 누가 꼴등이 됐어요. 그 네 명 중에. 아, 그럼요. 네, 김웅 의원이 안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아, 비교 쩌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